신정? 오케이 아직 한 발 남았다 으아악 으아아악 아악 오케이 경계 지점 잘 떨어졌어요 이 길 바로 와 먹다 만에 바늘이 커서 견제 걸었어 아이 걸었어 야 요거 뭐냐 요거 살짝 감히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야 요거는 어우 띄워야 되는데 여긴 조져야 됩니다 왜그냐면 여기 턱이 있어서 그렇지 떴어 어허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내가 초반에 나온다고 했지 올려야 돼 그렇지 강제집행 여기 드라마는 강제집행 해야 돼요 줄이 끊어지면 끊어져도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강제집행하고 한 삽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삽자 후반 정도 저기 지금 떠서 지금 물 거기에 딱 보이죠 물꼬래 여기 올라가면 힘든데 아 들어가 버렸네 나와 나와 다시 힘을 좀 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힘을 빼야 돼요 왜그냐면 화도가 지금 또 딱에 비해 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약간 대를 이렇게 들면서 동동동 띄워 놔야 돼 그래서 제가 살짝 내려가서 저거를 이거 드러빵하기가 이 무게는 드러빵이 안 될 건데 이 이 대로 갔다가는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저 바위 있는 데까지 끌면 참 좋은데 끌어질려나 모르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볼게요 여러분 처음에 마수거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거는 또 놓치면 안 되지 바늘이 또 잘 걸렸어요 목줄이 터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딱에 비해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저기 보이죠 살짝 올려놓은 거 아 또 빠진다 자 내려가서 이제 살짝 끌어야 돼 아하 파도가 큰 거치네 파도가 계속 큰 걸 치고 있어요 자 걸었는데 아직도 파도가 더 밀어줘 그렇지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나가면 안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 밀어주고 파도가 나가면 안 돼 보이죠 지금 드라마 줄을 잡고 줄을 잡고 지그시 당겨 볼게요 저기는 파도가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으아 일로 와 그렇지 지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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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발 밑에 있어야지 잡은 거야 자 인정 드라마 인정 오케이 Are you a 잉 belki 기분 flare